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영어로 옮기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장은 아닌데 먹자 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eat 말고 다른 동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문장으로 정했습니다. 자, 일단 뭘 좀 먹자 라고 했으니까 let's just eat some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단히 먹자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단히의 의미는 오랜 시간을 들이지 말고 빨리 그렇게 먹자 라는 뜻이니까 quickly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let's just eat something quickly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문장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먹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eat를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 grab이 있습니다. grab은 보통 잡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구어에서 뭔가를 먹는다고 할 때 grab이라고 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말은 let's grab a quick bi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ite가 씹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명사로 먹을거리를 가리키고 grab은 그런 것을 잡는 것, 먹는 것을 의미하니까 grab a quick bite 라고 하면 빨리 먹자, 간단히 먹자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let's grab a bite to eat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grab a bite 라는 말을 쓰고 그 뒤에다가 eat까지 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어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막 분석을 해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통째로 기억을 하고 나도 써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단히 뭐 좀 먹자 라고 말할 때는 let's grab a quick bite 혹은 let's grab a bite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격적인 상황에서 먹는 것을 grab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도 외국에서 뭐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원어민들하고 어울리고 할 때 뭘 좀 먹자고 할 때 항상 grab을 써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let's grab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왜 먹자 라고 할 때 grab을 쓰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약간 의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번 기회에 grab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어에서 많이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먹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grab a chance 라고 하면은 기회를 잡다 라는 뜻이고요. grab some sleep 이렇게 얘기하면 잠을 자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rab a cab 이라고 하면 택시를 잡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사 뭐 캐치나, 테이크나, 두, 겟 이런 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는 그런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사전에 어떤 예문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grab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뭐 좀 먹자 라는 이 우리말은 우리말에 가깝게 let's just eat something quickly 이렇게 영어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 grab을 써서 let's grab a quick bite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